한글자막 by 한효정 원장님의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본받아서 열린 자세로 세계인류의 영국기관 건설에 저희들 모든 열정을 다 마치겠습니다. 장년 원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도와드리면서 양념인 공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년 원장님의 고생들과 함께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A crowd had followed him to hear him speak I'm a black teacher in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who have been there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And I'm a black teacher It's been a long time I have been a long time I've been here for a long time 나는 걱정도 사실 났어요. 다른 분들이 와서는 확신 좀 풍요한 목적을 했을텐데 제가 지금 미련하게 그냥 앉아있어서 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배칭하는다는 걱정도 있습니다. 어쨌거나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이 이제 딱 쌓이고 개인적으로 뭐든지 하면 그냥 스트라이크를 했더라구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박을 소식일 일이 몇 개 난납니다. 그동안에 달려야되고 작년에 오원도 없는 것들을 말해가지고 이제는 뭐 몸이 아주 단조가 되어서 우세가 되셨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그 개각 소식일 일은 아마 다 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 제가 뭐 이 방에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하시는 건 개각 접수 있는데 저께서 도와드릴 그런 작성으로 마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조금 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를 선달하고 합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승승장 가시고 아주 대박의 일을 기원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수제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